뜨거운 무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양 은빛 아트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페이스북과 유튜브 생방송 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라겠구요. 계속해서 아주 멋진 남자가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이 노래합니다. 용서 내가 아닌 내가 되려는 바보처럼 내가 아닌 제사로 세월이 아쉬운 뒤돌아보니 초롱진 당신 모습 이제야 보이네 곱든 얼굴을 주 두 눈에 눈물이 가슴을 봐드네요 한 번은 꼭 당신에게 용서를 빌면 바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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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닌 내가 아닌 세월이 아쉬운 길이 돌아보니 초롱진 당신 모습 이제야 보이네 모든 얼굴에 주 또 눈에 눈물이 가슴을 하고 드네요 한 번은 꼭 당신에게 용서를 빌며 울음을 꿇어 봐야겠어 모든 얼굴에 주 또 눈에 눈물이 가슴을 하고 드네요 한 번은 꼭 당신에게 용서를 빌며 울음을 꿇어 봐야겠어 울음을 꿇어 봐야겠어 한 번은 꼭 당신에게 용서를 빌며 제가 용서를 빌며 한 번은 꼭 당신에게 용서를 빌며 다른 사람들의 연구 한 번은 꼭 당신에게 용서